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할게요. 종목 코드번호 2475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회 공시가 하나 떴었는데 별 그건 아니고요. 자기주식 처분결정. 보통주식 1,252주 해서 처분예정금액 5,997만 800원. 장회 처분. 이거는 임직원 성과보상에 따라서 결정한 자기주식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자기주식 처분 결정이 공시가 떴었죠. 하여튼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사업이 잘 진행되기만 하면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만 하면 문제가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에코프로비엠 성장이 유리한 입지. 증권사는 에코프로비엠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 2,637억 원, 영업이 171억 원으로 전망을 했다. 실적은 운임 상승에 따른 운반비 부담 이슈가 여전히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나 전반적인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극재 출하량이 대체적으로 견조한 가운데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사업의 성장폭에 대한 기대 다양한 하이니켈 하이망간 양극재 판매 확대와 고객산의 지배력 강화는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액은 1.39조 원, 전년 대비 62% 영업이익은 1,035억 원, 89%로 확연한 실적 성장을 보일 전망 무엇보다도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의 양적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고밀도 배터리 사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 채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실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NCA 배터리 원통형 캠6 공장, SK이노베이션, NCM 배터리 생산이 되었고 여기는 캠5 공장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한 배터리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분석했다. 동사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및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향 노출도가 높아 배터리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된다. 결국은 캠5 공장의 가동 효과가 나옴에 따라서 실적 고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5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 여기에 적용되는 양극재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1년부터였고 쭉 좋아질 거긴 합니다만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좋겠다. 내년보다는 또 그 다음이 좋을 것이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에는 또 미국, 유럽 등 해외 진출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 증설 효과가 이제 연간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라고 봤을 때 5만 톤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7만 톤, 22년도는 12만 톤. 그리고 23년도 15만 톤.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좀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 올랐지만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고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지금 갭 자리를 또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순 있겠는데 쉽사리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어 뭐 지지 라인들이 조금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조금 더 떨어지면 이런 라인에서 한번 매수 해봄직 했는데 바로 이제 반등을 주는 바람에 그런 이제 시장의 양극재 관련 리포트들이 떠주면서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역시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어 지금 오리선 돌파 흐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이제 18만 8,100원 정도 이제 잡으시고요. 돌파를 하면 이제 전 고점을 보러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 뭐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파는 거는 조금 좀 신중히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뭐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조금 뭐 추가 매수를 뭐 이런 구간에서 해봐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너무 너무 큰 비중을 이제 싣다 보면 또 이제 평단이 여기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높으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향후 이제 상방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지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그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써 보여 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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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